혹시 강 씨세요? 혹시 강 씨 아니세요? 강 씨잖아요! 강아지다! 강 씨잖아요! 강아지다! 강아지! 강아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이거 뭐야? 초대 임대멤버 강훈? 아 강훈이 아유 안녕하세요! 아 오늘 강훈이 오네 강훈이! 어 임대멤버다! 임대멤버! 첫 임대멤버다! 첫 임대멤버! 인연이 다 다음에 또 만난다면 부디 강아님의 이름을 들려주시오 아 이거는 티켓 탁 하라고 봐 야 너 왜 그래! 야 강훈이도! 야 죽어! 아 진짜 못만치겠어! 강훈아 이 정도면 런닝맨 잠깐 좀 해! 강훈아 해라! 제 뜻이 아니에요 형이 아 우리 또 강훈이가 어디있어 강훈이 네 드디어 런닝맨 임대제도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할 초대 임대멤버 들어와주세요 사전에 축구를 한번 시작했죠? 얘들 잘 어울려! 야 나와! 어디있어! 아 저기왔네! 안녕하십니까! 야 구름 빨리빨리 나와요 안녕하세요 저희 첫 임대멤버예요 네 그러니까요 아 어떡해요 카메라 의식하지 마세요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건데 어때요? 저요? 그냥 좀 첫 임대생이 잘해야지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좀 부담을 안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별명 생겼잖아요 따박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야 공도 하잖아 텔레비전이래 하면 바로 그날 빨아야 돼 원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다가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뭐가 다른 거죠? 공이? 강원도 안 돼 이제 돈 주고도 못 배워 돈 주고도 안 배우죠 형님 이거다 부모님이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종국이 형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편해지면 제 스타일대로 한 넘지 않고 선에 넘지 않은 간당간당 이렇게 아우 감사합니다 드세요 어 저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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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는데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있네 아 아 좋아 아 네네네네 아 죄송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야 불은 빨리빨리 나와야 해도 야 너 왜 이렇게 야 너 왜 이렇게 빨리빨리 와야 될 거야 아 예 죄송합니다 막내가 말이야 예 빨빨리 와야 될 거 아냐 옷 너무 커 이 자식아 야 저거 너 너 너 동생이 내 동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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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났네 이제 막내 하지 그냥 그래도 제가 그렇게 어리진 않아 생각보다는 그치? 연기 생활 얼마나 있니? 연기 생활을 연기 생활이요? 어 연기 연기자 생활 연기자 생활을 한 얘 꼬투리 잡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꿈을 가졌다 꿈을 가졌다 그리고 생활을 한 24살 5살 24살 야 그거 계속 꽤 됐네 형 보통 생활은 좀 권달 생활 물어볼 때 생활이 없더니 생활이 없더니 이러지 야 강훈아 꽤 했다 너 예 예 계속 했어요 아 터질 때 됐네 어 이제 됐다 됐다 이제 터질 잘 됐어 아니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하다 보면 어떡해 뭘 천천히 해 네 그렇게 다 이제 터져야지 이제 터져야지 런닝맨으로 근데 애가 들어오니까 인물은 확 좋아지네 확산네 확살아 아니 근데 인물이 확 들어온 게 우리가 진짜 의중치 그러니까 나는 강훈이한테 앙금이 좀 있어요 왜왜왜왜 왜냐면 내가 지난번 축구할 때 너 때문에 애가 얼마나 욕을 먹은 줄 아니? 아 궁금했어요 저 봤어요 그때 봤지 그거 내가 나갔는데 그때 네가 얘가 죽을래서 아니 근데 그걸 왜 나가냐고 형 그 센스가 진짜 좋아 바로 그냥 눈썹으로 차더라고 근데 원래 누군가를 빛내기 위해선 악역이 필요한 거라 야 이거 봐 그냥 강훈이가 한마디를 안 자요 조은조은하게 다메기를 내가 한마디를 안 져 강훈아 잠은 잘 잤니? 네 잘 잤어 아 좀 책임감과 부담감이 좀 있어서 몇 시간 잤어 몇 시간? 한 8시간 좀 잠은 잘 잤어 잠 뭐야 잠 못 이룰 뻔했는데 잠은 잘 자고 왔습니다 아니 8시간 잤어 극 잤거지 댓글을 엄청 보더라고 그리고 작은 댓글에 막 칭찬을 되게 좋아하고 그치 그치 당연히 그렇지 뭐 댓글 하나에 대한민국이 들새기는 줄 알았잖아 댓글 하나에 대한민국이 들새기는 줄 알았잖아 정국이 형이 강하게 키운다 강하게 키워 강하게 키워 강하게 커야 돼 잠깐이야 잠깐 잠깐 진짜 잠깐이야 잠깐 지나가다 정정하지 마 오늘은 여러분에게 몇 년 만에 생긴 막내 초대 임대 멤버 강훈씨를 위한 어하둥둥 강훈이 레이스입니다 그래 그래 임대 멤버가 합류한 첫날인 만큼 서로 알아가며 강훈씨에게도 좋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레이스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강훈씨를 위한 3단계 미션을 진행합니다 빠르게 성공 시 조기 퇴근도 가능한데요 단 미션을 해야지만 다음 단계 미션을 운전을 안 합니다 첫 번째 미션은 우리 막내 인지도 쌓기입니다 중요해 중요해 인지도 키가 중요해 김종국씨가 강훈씨한테 임대 멤버로 들어와서 인지도도 쌓고 그냥 너 가라 나가라고 기억하시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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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김종국씨의 말처럼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이요 강훈이 진짜 모를텐데 사람들이 강훈씨는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다닐 거고요 시민들에게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서 아 이거 오자마자 막내한테 너무 과한 미션 아닙니다 하드 트레이닝이다 하드 트레이닝 그래 우리 또 집에 가서 잠 못 자 너 너무 종국이형 그늘 아래 있었어 아 네네네 그늘 없죠 너 다음 주 갑자기 무슨 몸이 안 좋다는 둥 아 네네 뭐 런닝맨 해봤더니 지금 나랑 안 맞는 거 같다는 둥 소속사와 상의하라는 둥 유턴 없어 유턴 없어 그럼 가만 안 놔둔다 너 소속사가 어디야? 얘 엠 뭔데? 이걸 말해줘요 엠피오 엔터테인먼트 엠피오 엔터테인먼트 엠피오 엔터테인먼트 쟤 있잖아 누구야 예은이구나 아 예은이 쪽이야?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예은이 다신 니가 온 거구나 네sek 아 예은이 다시 니가 온 거구나 봐봐 아 설마.... 왜 Nickelodeon 아 그거 왜 иту시rates 아 그게 아니야 나 망했어 삐졌어, 삐졌어. 망했어, 왜 그래? 야, 너 왜 이렇게 잘 삐졌어? 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잘 삐졌어, 왜 이렇게 잘 삐져? 진심처럼 들려가지고... 이번 회차가 지나면 모두가 강훈 씨 이름을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인지도 쌍키위지고요. 하지만 아무 시민한테만 질문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강씨라고 적혀있는 공을 준비해놨습니다. 공을 하나 뽑으면 해당되는 시민을 찾아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20, 30대는 아마 알 거야, 많이. 알지, 알지. 많이 알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많이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또 강훈이가 이름이 약간 헷갈리기 좋은 일이잖아. 맞아, 맞아. 김훈인가, 강훈인가. 강훈, 김훈. 장훈, 장훈. 나도 한 60대 작아잖아, 그럼 김종민 많이 나와. 그렇지? 나는 그러는 얘기만 해. 지석천이. 내가 70대 선생님들한테 히히 홍우까지. 오, 히히. 세찬이는 양세형. 저는 양세형. 80% 양세형. 오케이. 쭉 들어가면 돼. 아, 형 귀여워졌어. 그러니까. 귀여워졌어. 애기 같아. 아니, 형 이게 형 거다 봐. 그리고 강훈이가 꼭 저기 저기 옆에 앉네. 그렇네. 안전벨트에 내 걸 가져갔어. 죄송해요, 형. 너 거 어디 있어? 근데 형, 좀만 자리 좀 살짝. 아, 강훈아. 아니, 자리가 왜? 제가 이쪽으로 형들한테 이렇게.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그냥 그걸로 간 거야. 강훈아, 원래 종국이 옆에 이렇게 앉는 거야. 원래 다리 안 올라간 게 다행히 꺼져. 근데 야, 너 이쪽으로 이제 왜 이렇게 붙어 앉았어, 종국이랑. 얘가 처음 여기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려고 내가 갈아갔어. 아, 네가 또. 어어. 어디 앉아, 저거. 어디 앉아, 어디 앉아. 몇 살이지? 어, 저 그냥 앉아. 들어가도 돼. 몇 살이지, 너? 그냥 재석이 형 여기 앉으시라고. 그 사이에 있어. 우리 형님들 사이에. 누가? 형님도 앉아. 아니, 이렇게 자리가 나와서 앉으라고. 야, 그냥 좋아서 앉았다 그러면 안 돼? 야, 그냥 좋아서 앉았다 그러면 안 돼? 좋아서 앉았습니다. 강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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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종국이 힘을 빼네, 강훈이가. 쭉쭉 빠져라. 우리가 여기 제일 최다 출연자 아니야? 다섯 번 정도 출연자. 이게 다섯 번째야. 이게? 그러니까. 남자 중에 거의. 제일 많이. 한나 벌써 두 번이에요. 그래. 한나가 스무 번 했더라. 진짜? 어. 그치? 해외 나가서 그래, 해외 나가서. 아, 맞다. 스위스가 그랬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그때 걔네가 인지도 다 쌓고 나서 드라마로 다 가서. 주인공하고 있는 거야, 다. 그래, 그래. 우리를 밟고 가. 네. 밟고 일어서라.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열심히 밟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 열심히 밟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 강훈이가, 강훈이가. 강훈이가. 뭐래. 알겠습니다. 밟고 가겠습니다. 어? 네. 잘 되라. 여기 뭐야? 우와. 오이도. 이야, 진짜. 우와, 여기. 우와. 저기까지 나가서 낚시. 엄청 빠르다. 칼집이 맛있겠다. 이야, 여기 또 맛있는 거 많네. 횟집들. 형, 오늘 또 회 한 번. 아하, 오늘 저기 소칼국수. 야, 물회다, 물회. 물회 좋다. 나도 물회. 나 물회 콜. 내가 물회는 정말 제일 맛있게 먹은 게 종국이랑 배에서. 아, 그때. 아침 새벽 낚시. 물회 그래, 그거 맛있어. 문어 잡으러 갔다가. 와, 나 원래 문어, 내가 물회를 안 먹어요. 강훈이는 뭐야? 야.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칼국수야, 아니면 뭐야? 배 좋아하니? 아, 저게 좋아해. 배 좋아해? 배우 끓어올리고 있는데. 배우 끓어올리고 있는데. 칼국수요, 칼국수. 배우 끓어올리고 있는데. 칼국수요, 칼국수. 나는 꼬박 비빔밥. 들키는 꼬박 비빔밥. 꼬박 비빔밥. 야, 집에 가서 먹어라, 이 자식아.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일단 저희 내리실게요. 첫 번째 미션은 우리 막내 인지도 쌓기입니다. 강훈 씨는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다닐 거고요. 시민들에게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라고 질문을 해서 정확히 맞히면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우, 날이 오늘. 오늘 써니하다, 써니해. 야, 이거 어디야?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야, 이거. 우리 이제 우승이 이름이 얘기하면 안 되네. 안녕하세요. 야.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야. 아니, 어떻게 오늘 놀러 오셨대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날인데.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날이 좋아요. 월요일. 안녕하세요. 자, 소리 질러.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예요? 이거. 오케이. 오에이. 큰일 났네. 저분이도 모를 거 아니지. 아실 수도 있고. 아, 이름이 있어? 아, 없음. 아, 이름이 있어? 없네, 없네. 아, 한번 알아보자. 야, 알아보자. 슬쩍 한번 가려놔 볼까? 슬쩍 한번 가려놔 볼까? 여기, 얘는 이름이 뭐예요? 여기,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어, 알아요. 어, 알아요. 어, 알아요. 어, 알아요. 어, 알아요. 이름이. 이름. 이름이. 이름. 안 돼. 안 돼. 이름! 안 돼! 새소리 났다, 새소리 갈배기가 갈배, 갈배, 갈배 가곤이 섭외하신 분이에요 가곤이가 섭외하신 분이에요 아, 알아요 가곤아, 괜찮아 원래 그래 가곤아, 이러다가 떠야지 완전 뜨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사람들이 몰라도 그냥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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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알리는 거야 그래 오늘 방송 나간 이후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네 이름을 알게 되네 그렇죠 저희 공을 하나 뽑으시면 그 나이대 아니면 강씨를 뽑으시면 그 사람을 찾아서 시민분한테 네가 지금 제일 자신 있는 열릴 때가 그래도 30대 20대는 20대는 모르는 근데 아까 그 20대도 위험하던데 20대 위험해 20대 위험해 형, 20대 진짜 위험해 30대가 30대, 30대도 좋다 30대, 30대도 좋다 30대 이상의 시민분한테 첫 번째 시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좋다, 강훈이랑 앞세우자 그래 강훈아 네가 알아 30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아무튼 쟤 또래, 쟤 또래 그냥 30대 말고 강훈이를 왠지 알 것 같은 분들의 느낌이 있다든가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 같은 느낌에 형 아니면 드라마 꽃선비, 꽃선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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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꽃선비를 봐야 얘 본명이 안 나오잖아 아, 그렇지 사실 극 중에서는 역할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예능으로 가야 돼 무조건 예능을 해야 이름을 안다고 최근에 이제 런닝맨 축구 보신 분들 그래, 그래 다들 런닝맨 런닝맨을 봤어야 돼 무조건 최근에 런닝맨을 봤어야 돼 최근에 런닝맨 좀 보셨냐고 물어봐야 돼 무조건 예능으로 가야 돼 쉽지 않을 것 같아 30대 아, 쉽지 않아 일단 지금 여기에 사람이 많이 없다 아니 형, 카페 같은데 혹시 알바하시는 분들 찾아볼까요? 닫았어요, 카페가 닫았어요 카페 다 닫았다고 아니, 저기 가게 이런 데 들어가보면 되잖아 오시는 분들, 마주치 가볼까요? 저기 약간 여기 약간 스타일이 야, 강훈아 이분 어때 네가 정해 봐 여기 앞에 오시는 분 됐다, 강훈아 왔다 신호 왔다 강훈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 수 있어 어찌다꾼 해야지 앞을 전멸에 나서서 여기 놀러 나오셨어요? 혹시 런닝맨 자주 보세요? 런닝맨 자주 보세요? 네 지인이요? 지인이요? 지인이 30대예요 혹시? 지인이 30대? 지인이 30대? 지인이요 아, 내 이름이 뭘 거야? 아, 39세? 39세? 저기 영상 보여주세요 아니, 우리 여기 지금 막내 왔거든요, 막내 안녕하세요 얘 알아요? 얘 알아요 누군지 얘 이름 예? 얘 이름 알아요? 얘 이름 예? 얘 이름 알아요? 아 작품 왜요? 아 드라마! 아 작품 왜요? 아 들마! 맞아요 맞아요 본명! 본명! 본명, 본명! 본명, 본명! 본명?! 본명?! 강강강? 강강강이 아니라요 강강강? 강강강이 아니라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죄송해요! 야, 개섭다. 40대야. 40대분이라고 하네. 그래도. 40대. 40대. 그러면 여기 이분이 혹시. 이분이 혹시. 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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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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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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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닌데, 아닌데. 아, 실패해. 이제 이름을 우리 알리고 있는. 예, 예. 강호, 강호. 네, 맞아요. 강호, 아.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많이 아시네. 아, 강호. 첫 번째 시도 실패하셨고. 벌써 실패예요? 다시 한 번 또 뽑으시면 돼요. 야, 오히려 40대. 야, 오히려.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40대가 더 나을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맞아, 그래. 오히려. 야, 왜 이렇게 우리 갈매기가. 우리 갈매기가. 우리 갈매기가. 강 씨. 아, 강. 차라리 나. 야, 강 씨를 찾아야 되는구나. 같은 강 씨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알 수 있어. 맞아, 맞아. 그렇지.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을 알려야 되는데.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제일 빨라. 전국법이잖아. 아니, 이거는 네가 뻔뻔해야 돼. 강훈아. 궁금한 게. 지금까지 다니면서 한 달에 너 이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알아보고 DM으로 강훈이라고 물어봐요. 아, 경색을 해봐야 돼. 경색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내가 뭐 별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멤버 중에도 이름 다 모르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예전에 우리 해봤잖아, 예전에. 정확하게. 우리도 해봤거든? 아, 맞아. 몰라, 몰라. 잘 몰라. 아, 네, 네. 그럼 어떤 분은 나보고 전소민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나보고 전소민이라고. 지금은 아마 그냥도 못 알아보실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그렇게 했어. 아, 이거 그렇게 했어. 아, 이거 그렇게 했어. 아, 이거 그렇게 했어. 굳이 빠졌어. 강훈이부터 빨리 하자, 강훈이. 강 씨 있으세요, 강 씨? 강 씨! 강 씨! 혹시 강 씨 있으세요, 강 씨? 강 씨 없어요. 아, 네? 강 씨 있으세요, 강 씨? 강 씨 있으세요, 강 씨! 강 씨! 강 씨 없어요, 혹시 그 근처에? 없어요? 아, 없어요. 방금 봤지. 이게 인지도인 거야. 지나가셔도 됩니다. 아, 형은 뭐예요, 형님. 야, 야, 쑥스럽다, 형 또. 선생님, 혹시 강 씨세요, 선생님.. 오, 강아지! 강 씨 아니세요, 강 씨. 강 씨잘해! 강아지다! 강 씨잘해, 강아지다! 강아지다! 강아지, 강! 강아지! 아이, 귀여워.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강 씨야, 아지야! 강 씨 아니세요? 너 얘기 안 와? 강 씨야, 아지야! 강 씨 아니세요? 강 씨, 정찬 씨. 강아지. 강아지를, 강아지하고 좀 오래 되셨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빙의해서 대신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래도 되죠? 안녕? 네? 네? 자 너한테 좀 물어볼게 넌 이름이 뭐니? 둘이요 둘이야 우리 여기 지금 런닝맨 멤버 막내가 들어왔거든 둘이야 여기 좀 봐봐 잘생겼지 둘이야 둘이야 저 아저씨 이름이 뭔지 알아? 둘이야 저 아저씨 이름이 뭔지 알아?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둘이 다 모르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아세요 둘이 다 모르는 거니까 둘이 다 모르는 거니까 둘이 다 모르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아세요? 얘 알아요 얘 얘 이름 얘 저기 코미디언인데 그러니까 이름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뭐예요?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이거 같이 내 이름 부르는 거니? 이게 인스턴구야 이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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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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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지호?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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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지석지 김종국 여기요 이재석 여기요 하하 이새창 이새창 이새찬 야 하긴 나도 한번 물어봐 야 가봐봐 같이 물어보자 강지호씨니까 강지호씨한테 여쭤보려고 강지호 이새창 이새창 아 진짜 많이 모르실 수 있어 몰라 몰라 다시 한번 또 강훈아 해보자 강훈아 강훈아 힘이 확 홀리지 강훈아 뽑아봐 얘가 기가 살았어요 이번에 얘가 기가 살았어요 이번에 이번에 이번엔 니가 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픽을 한 번 해봐 그래 20대 20대 됐다 20대 20대, 20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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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맨을 최근에 본 20대면 돼. 무조건. 형, 내려가, 반대쪽 가볼까요? 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계신 거 같은데, 저기 염색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아, 이세찬 충격이었다. 야, 활동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지금 20년째. 야, 동네가 되게 친근하고 구수하다. 어, 저기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기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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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3번. 어,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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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최근에 좀 런닝맨 좀 혹시 보셨나요? 최근, 최근에. 못 보셨어요. 아, 못 보셨나요? 아, 위험한데, 위험해. 아, 그래요, 위험한데,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 형. 자, 가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가, 얼굴이 계속. 넘어가시죠, 너무. 아, 형. 넘어가죠, 너무. 넘어가죠, 아니야. 맞장떼, 맞장떼. 제 이름 아세요? 양배차.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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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mes. 오우. 아, 우하아. 오우. 아, 형. 딱. 아, 형. 어, 형. 아, 형. 하하하.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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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이 내가 패스하자고 그랬어. 아 강훈이 어떻게. 드라마 한 번. 강훈 이렇게 해서 우리 성함이. 동현 씨가 우리. 강훈 씨는. 강훈 씨는. 드릴 게 없어가지고. 자 그럼 1단계 성공하셨고요. 강훈 씨 이름표 붙이고. 저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강훈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섭외하신 거네. 아니야 너 아는 거야. 뭔 소리야. 대박이다. 형 여기 보세요. 조국이 형. 하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씨 가요. 힘내세요. 강훈이 이름표 다가는데. 강훈이 이름 찾았다. 강훈아 됐다. 진짜 예상 못했다. 저도 열심히 활동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강지호 이세찬이 또 상처야. 그러니까 지금 강훈이보다 지호랑 세찬이가 상처를. 우리가 더 상처예요. 강지호 이세찬이 더. 강지호 이세찬. 마상이야. 강훈아 아까 내가 거들먹대는 것 좀 잊어줘. 그러니까 형이 엄청 거들먹거리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안하다. 아이 수줍다. 얼굴 빨개진다 야. 괜히 거들먹대네. 아 정말. 빨리 가자 이세찬. 가겠습니다. 강지호 빨리 들어가세요. 이세찬이 빨리 올라가라. 이세찬 들어갑니다. 강지호. 흔하 너 영어 이름 있어? 아니요 없어요. 너희도 글로벌 준비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주면 해외 팬클럽 무조건 생기지. 무조건 생겨. 여기는 좀 약간 놀랄 수도 있어. 너 여기 너. 빠르거든. 너 이거. 도대체 해외 나면 너 강훈? 강훈 이거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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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세찬이지 이세찬. 이세찬 나오지. 강훈아. 네 형. 스타 돼서 우리를 모를 척해도 되니까 스타라가 좀 되라. 너 근데. 열심히 해봐야지. 형이 스타 만들어줄게. 기다려. 어떻게 만들어줄게. 다 된다 그러니까 만들려면 내가 다 만들었어. 새로기부터 시작해서. 아 그래. 나는 진짜야. 새로기는 맞아요. 파워가 있어. 내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게. 흥력이 있어요. 새로기랑 막 너 스타 만들기 얘기하다가 너 지금. 너 검색어 지금 3위야. 어 3위야? 그때 딱 3위였어. 맞아. 결국에 2위 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 혜선이는 형 우리가 혜태에서 키웠어. 아 혜선 신혜선? 그래. 아 혜선이. 우리 어머니 성함이 혜선이에요. 그렇죠. 너무 혜선이 혜선이. 혜선 신호해야겠어. 성함 붙여서. 성함 붙여서. 야 어머님 성함이 세련되셨다. 혜선. 그렇네. 그 연세에는 보통 끝에 자 자가 많이거든요. 그 혜자는 우리 큰. 아 혜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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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가 이자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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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 복리이자 뭐 이런거 그런거지. 형 어머니 성함이. 우린. 창. 창 너무 닮았던데. 창. 아 숙자. 숙. 숙. 숙도 많지. 저희 어머님도 미숙 미숙. 아 미숙. 너는 지효야. 나 우리 엄마 귀자. 아 자네. 귀자. 세다 세다. 뭔가 세다. 귀한 자식. 귀한 자식. 야 세천이 어머니. 어머니 성난. 성난. 나 너무 어울리시더라. 성난. 고우신데 엄청 세시지 않나. 이자. 성난 귀자. 이장이장. 옥정. 야 이름만 보고는 다 동창 같으신다. 걸그리. 걸그리. 소니야 소니. 소니 소니. 다 동창 같으신다. 아 미숙이 누나 우리 누나. 아 웃기봐. 근데 분명한건. 성난 누나가 짱이야. 제일 셀 거야. 우리 엄마 보통 아니야. 우리 엄마 보통 아니에요. 근데 세천이 어머니 되게 좋으시던데. 네? 아 나쁘질 않죠 좋죠. 아 그렇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저기 지효야. 이 누나가 강패가 아니지. 강지효. 아니 어머니가 나쁜게 아니죠. 강지효. 아니 너한테 나쁜게 아니고. 아들 후육에 대한. 그렇죠. 뭐 이런게 좀 되게. 엄했지. 모루까지만 좀 아니다. 모루까지만. 주먹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원투를. 원투를. 야 너 어머니 때리고 끝나? 아니 끝나고 안 끝나죠. 다 근육 끝나고. 마지막에 형이랑 나랑. 다. 빨개먹고. 바깥에. 아 그거 너도 나갔어? 나도 했잖아. 빨개먹고 나가기 나도 했어. 빨개먹고 나가기. 빨개먹고 나가기. 나 동창 만났잖아 동창. 여자 동창. 아. 왜 했다. 진짜 빨개먹고 많이 나갔어. 아 맞아요. 나도 많이 맞았는데. 맞아서 애가 괜찮아진 거야. 저도요. 진짜 형도 그래요. 사랑의 매라고 있잖아 예전에. 사랑의 매라고. 진짜 예전에 많이 맞았어. 근데 사랑의 매라고 그러기는. 어. 우리 어머니는. 때리고. 어. 돌아서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다시. 맞아. 2차도. 다시. 3번. 3차 연장까지 가요? 근데. UFC래. UFC래. UFC. 그건 좀 별로야. 나는. 자는데 깨우는 때. 진짜로. 맹세. 심지어. 내가 걔 제일 상처야. 야. 너 이리 봐봐. 너요. 엎드려 뻗쳐.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이런 뿐이 아니라고. 어머니랑. 정말 저거. 엄마도 사과받았어. 진짜. 30년 후에 사과받았어. 그래 그럴 수 있어. 다 잘 컸어. 아니. 그 이후 때문에. 그죠. 내가 사과받으면 맞을 짓 했어. 맞을 짓 했어. 맞을 짓 했어. 엄마 감사해요. 진짜. 잘 키워줘서. 엄마가 그때. 나 잘 맞는다고 내 얼굴에 침 안 붙였으면. 나 이렇게 웃었어요. 야.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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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아. 네. 어머니한테 혼난 거 중에 최고로 혼난 게 뭐야. 어머니 근데 많이 안 때리셨어요. 그냥 파리 잡는 부분으로 때렸어요. 파리채. 아. 그거 때린 것도 아니죠. 그 정도는 진짜 어머니. 누나한테 많이 맞아. 누나한테 많이 맞았죠. 아. 누나가 다시 때렸구나. 누나는 막 때렸어요. 때렸어요. 어떤 이유 없이 그냥. 네. 왜 왜 막 때리신 거야. 손으로 때렸어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기를 들어 아니면 손으로 때려. 손으로 머리를 그냥 때려요. 그냥 비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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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들었어 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싸움을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암객이고. 그전에는 싸웠죠. 계속 싸웠습니다. 멋있다. 지효들 성문이 많이 따랐잖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누나들 왜 그러는 거야. 누나들과 남동생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안 맞는 결이야. 어떤 결거든. 난 우리나라 너무 친한데. 그냥 꼴보기가 싫어. 꼴보기가 싫어. 근데 지효는 사커킥을 날리더라고. 성문한테. 나는 저희는 뭐 무기 이런 거 안 해서 그냥 소위를 그냥 막. 그래. 우당탕 사이구나. 우당탕 사이구나. 누나도 이렇게 또 고우셔? 그냥 제 눈에는 안 예쁘죠. 네 제 눈에는 안 예뻐요. 야 너가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가 나라에서 머리 끼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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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모아 하하하하 아니 그렇듯이 아니라 하하하하 아니 제가 하하하하 형 다 많이 나오셨잖아요. 하늘하늘은 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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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정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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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이 형 동생 봤어? 셋이 똑같아. 아 진짜 이쁘실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고대를 하고 장갑을 끼고 아 심하려운데? 오줌마려. 그렇지 형한테 오줌마렵지. 넣고 올래? 쉬하고 와도 돼요? 형들이 지금 물보대로 다 쉬하고 싶대. 가면 가자 갔다 오자. 4명이 손들었어 어쩔 수 없어. 지릿지릿해서. 자 가자. 다 가면 나도 가야지. 네명 가야 돼. 너무 멀리 저기 가면 안 되고. 오 이 정도. 이 정도야 딱. 오빠 부표 어디까지 가요? 부표? 아니 여기 이제 밑에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고정이 돼 있긴 해요. 고기가 다예요? 여기가 다야 여기가. 하자! 해볼래? 고정도 해서 딱 서야 돼. 조야 그럼 빠지는 거야. 조야 그럼 빠지는 거라고. 그거보다 높게 잡아야지. 강훈 씨도 한번 해보세요. 해도 빠지면 어떡해요? 빠지라고 한 건 내가 빠져야지. 빠지면 어떡해. 방송 전이잖아요. 해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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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하는 거야. 아니 너. 아휴 너 뭐 하니? 아니 너. 아니 너 뭐 하니. 아니 너. 아휴 정말. 아 뭐야. 강훈이 왜 저래서야. 벌써 떨어졌어? 뭐 한 거야. 신발 벗어. 아 그니까요. 슬리퍼. 너 왜 빠졌어? 너 왜 빠졌어? 하라고. 한 번 해보려고. 그런데 저게 부표가 계속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대? 다행이다, 그럼. 저희 이 부표 위에 7명이 다 서서 안착하면 성공인데요. 기회는 딱 3번이고요. 도전 전에 연습 기회를. 무조건데요. 형, 안 돼. 그렇게 높으면 안 돼. 내가 해 봐, 안 돼. 해 봐. 해 봐. 고. 겁먹었다. 가봐요. 어디서 가야 되는 거야? 한 빨리 출발해요. 뒤에서. 여기서 떠나야 돼, 여기서 떠나야 돼. 그렇지. 왜 이래? 그렇지. 왜 이래? 야, 난 저기 올라가 지지가 않는데? 어떡하지? 나는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팔을 봐봐. 팔을 구부리면 안 돼. 자, 그래? 켜야 돼. 켜야 돼? 하아 형 해봐야 돼, 하아 형. 난 돼, 난 돼, 난 돼. 아니, 해 봐. 안 돼. 아니, 이게 너무 쉬운데 왜 자꾸 하라고 노는 거야. 네가 살쪄서 안 된다니까. 됐잖아. 어, 되네? 여러 명이 가야 돼, 거기 여러 명이 가야 된다고. 거기서 잡는다고 생각해. 형 가고. 잡아, 잡아, 잡아. 이제 놔줘. 됐네, 됐네. 줘봐, 이제 됐네. 균형 잡고, 균형 잡고. 여기 잡아야 돼. 됐어, 지금 가면 되겠다. 해볼게. 일단. 어, 자연스럽다. 부드럽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여기 조심해야 돼. 아직 놓지 마, 아직 놓지 마. 균형 잡아. 야, 야, 안 돼. 떨어질 때는 잡지 마요. 이렇게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야, 근데 이거 이 정도면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야, 걱정인데? 야, 걱정인데? 걱정인데?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가훈이 와, 가훈이 와. 왜? 아, 균형과 같은 거 안 돼. 날 잡아줘야 돼, 근데 내 다리를. 형 왜 오냐고. 왜? 난 매력 올라간다. 아니야, 아니야. 지금 그거 아니야. 근데 연습이 아니라 지금 해야 돼. 그냥 와봐. 도전을 해, 도전을 해. 도전을 해, 도전을 해.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이요? 도전하는 거야? 도전하는 거야? 그럼 네가 먼저 가. 그럼 강훈이 와봐. 강훈이 와봐. 아, 일단 걸치면 되나 봐. 일단 걸치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냥 사이로 올 수 있겠어, 너? 잠깐만. 여기, 여기. 이 사이요? 약간 이렇게 옆으로. 이 사이, 이 사이. 종국이랑 재석이 사이. 지금 사이. 지금, 지금 가. 지금이야, 가. 지금이야, 가. 지금이야, 가. 줄, 야. 줄 새끼. 야, 줄 놨어? 줄 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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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놨어요. 너무 안 되지, 너무 안 되지. 됐어, 괜찮아. 자, 줄 놨대. 내가 이쪽 열어줄게, 이쪽 열어줄게. 아니야, 그냥 안아야 돼. 등을 안아. 자, 잡아,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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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이 사이로 둘만. 이 사이로 둘만. 아니야, 끊으면 그냥 놔버리는 게 날 수 있어. 아까 강훈이 보니까. 안아, 안아, 우리 안아. 안아, 안아, 우리 안아. 끊어, 끊어. 내가 잡아, 내가 잡아. 끊이나, 끊이나. 내가 잡아, 내가 잡아, 내가 잡아. 끊은 안아야 돼, 끊은 안아야 돼. 끊은 안아야 돼, 끊은 안아야 돼. 끊은 안아야 돼, 끊은 안아야 돼. 괜찮아.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게 뭐냐 하면 끊을 잡으니까 기울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놔야 돼, 강훈이 올 때처럼. 일단 1차 시도 실패하셨는데요. 강훈 씨는 선물 골라주세요. 축구하지 뭐 축구화. 티셔츠요. 명품 티셔츠. 티셔츠 30만 5천 원인데 괜찮으세요? 얼마요? 아니 전동 칫솔은 다 할게요. 뭐가 얼마예요? 치킨은 얼마예요? 5만 원이요. 그럼 치킨 들어가자. 치킨 치킨 치킨. 치킨 해봐. 티셔츠요. 치킨 치킨 치킨. 강훈아 치킨도 좋아하잖아. 전동 칫솔은 얼마예요? 전동 칫솔 8만 4천 990원. 그럼 전동하자 전동 가자. 치킨이 좋아 전동이 좋아? 티셔츠요. 사실 얼마인데. 30만 원. 지금 너무 좋았어. 전동 칫솔. 전동 칫솔 좋아. 전동 칫솔이요? 네 그럼 실패하셨으니까 강훈 씨가 와서 랜덤으로 긁어주시면 돼요. 아 지금 긁는 거야? 지금 바로 긁는 거야? 차라리 지금이 낫다. 그래 그래. 야 강훈아. 예 형. 우리가 합의한 거니까 걱정 말고 골라. 긁어 긁어 괜찮아. 첫 번째 전동 칫솔이고요. 멤버들이 선택한 거고요. 다음 선물도 멤버들이 골라주시면 돼요. 아 형. 강훈이 왜 이렇게 잘해줘요? 어떤 몇 번 카드로 할지. 아 예 저 5번이요 5번. 5번이요? 5번이요? 네. 누구 카드요? 5번이요? 누구 카드요? 핸드폰 있어야지 아는데. 네 결제 완료됐고요. 누구 카드예요? 예느리도 없네. 누구 꺼요? 자 축하드립니다. 유재석 씨. 8만 4,990원 긁으셨고요. 야 잘 써라. 네 형 아 감사합니다 형님. 잘 써. 언제 언제 받아보겠습니다. 아이 티셔츠 할걸. 아이 티셔츠 할걸. 아이 좋다. 우리 또 강훈이한테 이렇게 칫솔 정도 사줄 수 있죠. 아이 그럼요. 당연하지. 어디 잡은 거냐 너. 여기. 거기? 그렇게 낮게 잡아? 자 가보자. 어렵네. 어렵잖아. 잘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리고 약간. 폼을 이렇게 이렇게. 하아가 되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 알려주니까 되게 낯서네. 두 번째 도전이고요.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가자. 이 쪽 좋아 좋아. 야 정말 말도 안 했는 거야 socks. 야요? 사과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기회 할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뭐 석진이 형한테 무슨 뭐 덜면라. 나한테 엄청 가르치는데. 뭐 여기서 뭐 포미선을 그리라는 거. 오늘 약간 앞에서 골깍 덜멸 이렇게. 형 나도 하잖아요. 아 너무 웃겨. 자 그럼 이번에 정말 두 번째 시도고요. 오케이. 자 도전. 야 화이팅. 하나 둘 셋. 야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 하나 둘 셋. 그렇지 잘했다. 자 다음 누가 할 거야. 자 이제. 종국이 아니에요? 하 너 사실 지금 약간 이제 들어왔어. 아니 안 들어왔어. 나도 하잖아. 누가 가 내가 가 너가 가. 형 그럼 나가. 형 당장 갈게. 나는 상관없어. 그래 그래. 쪼다 어떻게 해. 쪼다 네 번째. 쪼다 네 번째. 잘 가. 쪼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쪼다. 진짜 쪼다 그러면 또. 가요. 뭐야. 왜 그래. 쪼다 왜 그래. 쪼다 야 쪼다. 쪼다 왜 그래. 쪼다 왜 그래 쪼다 왜 그래 쪼다. 아 왜 그러고 줘. 이게 집중하잖아. 발로 찼어 형이.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정국도 힘 빠졌어. 정국도 힘 빠졌어. 아니 너는 살아있으면 되잖아. 아니 뭐할 거야. 살아있으면 되지. 아니 미끄러워져도 올라갔잖아. 아니 니가 먼저 해 니가. 네 이제 다음 선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강훈아 갖고 싶은 거 해. 축구화 축구화. 축구화 오케이. 축구화요 축구화 가격은요. 28만 9천 원인데요. 이번에도 멤버들 카드로 긁을 거고요. 번호 골라주시면 돼요. 강훈이 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훈이를 너무 저기 해주는 거 아니야. 쟤 뭐가 쟤 뭔데. 4번이요. 맞잖아. 4번 누구 거야. 축구화 28만 9천 원 선물인데요. 누구예요. 제발. 제발. 이번에는 4번 카드 고르셨는데요. 4번 누구 샀자. 딴 거 같죠. 축하드립니다. 유재석 씨. 유재석 씨. 야 강훈이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강훈이가 부자를. 야 부자를 짜자.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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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재석이 형 우리 100만 원 써놔. 일부러 실패할래. 좋아 강훈이 어디 있어 이거. 좋는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강훈이 형. 아유 어디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6번 하자. 6번 하자. 남편이 할게요 우리. 자 이제 갑시다. 이번에도 또 번호 바꿔드릴게요 카드. 야 그리고 네 축구화에 그 안에다가 유재석 증 그거 해라. 아 형 사인해 주세요. 어 사인. 해 해. 자 자 자 맞아. 자 먼저 할게요 그러면. 네 세 번째 도전입니다. 아 이제 저기 하지 말아야 하나. 제대로 해야지. 갈게요. 시작. 야 이거 미끄러워 미끄러워. 미끄러워 조심해. 야 2세 차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야 어차피 돈 쓰는 건 나야.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 야 돈 쓰는 건 나야 걱정하지 말고. 아 아 아 아 아. 자 들어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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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어. 나야 나야 나야.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어 됐어 됐어. 너야. 저요 저요? 야 이세찰이 잘한다. 야 이세찰이 야 이거 마지막 게야. 야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 너 이거 너무. 강호. 나 높아요? 여기 잡아줘 여기. 어 여기요? 아니 아니. 됐다 완전 됐어. 아 편안해. 마저 뭐 자른다니까. 가문아. 오자 surprised. 근데 얘가 키가 커서 괴짜긴 하는데. 야 생각보다 꽉 잡아야 돼. 야 생각보다 꽉 잡아야 돼. 버렸어 버렸어 버렸어. 아우 씨.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리 뒤로 빼. 다리 뒤로 좀 빼 인제. 이제 좀 빼. 잡아 얘 가훈아. 예 형 너 왜 이렇게 중심이 못 잡냐. 아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니 너 다리를 펴. 아니 중심 잡아야 돼. 제가 뒤로 가면 제 무게가 이쪽으로 서 있어서. 엉덩이를 들이 좀 빼고 엉덩이. 그래 엉덩이를 들이 빼.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형 아 귀여워. 야 엉덩이를 빼라고 이만. 아 형 잠시만요. 사람을 안아야 돼. 우리 이제 안정적이지 괜찮지? 네. 사람을 안아 형. 몰라. 마지막 시간. 자 우리 지석진 오빠미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형이 한 번씩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예 요수정. 사랑해 떠납니다. 사랑해. 사랑한다. 나 무서워 어떻게. 그냥 와 그냥 와. 어디서 뛰는 거야. 여기서 지금 뛰어야지. 여기서 아니 여기서 뛰어 아니면 저 앞에. 여기서 뛰어야 돼 여기서. 여기서 뛰어야 돼. 자 달려가서 뛰어.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됐어. 둘 셋. 오케이 됐어 됐어. 안 했어 안 했어. 아니 한도 아니야. 아니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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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줘야 한 번만. 야 이게. 이거 내려와 자꾸. 이게. 빨리 와. 아니 이게 쭉. 왜 이렇게. 그러면 선물 골라주시고 조금 더 큰 걸로 한 번 마지막에 해 드릴게요. 너무 작아. 이거 너무 작아. 대신에 선물 골라주세요. 아 네. 축구 축구복 세트요. 축구복. 축구복 세트요. 축구복 세트요. 축구복 세트는요 15만 8천 원이고요. 1번부터 6번까지 카드 중에 또 골라주시면 됩니다. 생각하지 못해. 그냥 골라요. 저 2번이요 2번. 저 2번이요 2번. 2번이요? 재석이다 어차피. 내 카드 아닌 것 같다 이번에. 어카유 어차피 카드는 유재석. 제발. 아닌가 보다. 어카유. 자 결제가 됐는데요. 왜 웃어. 어카유. 자 축하드립니다. 유재석 씨. 세 번째 선물까지. 유재석 씨 세 번째 선물까지. 유재석 씨 세 번째 선물까지. 이거 주셨습니다. 진짜. 진짜. 신기하다. 야 신기하네. 내 카드 맞네. 내 카드 맞네. 내 카드 맞네. 아니 어떻게 그래. 아 이건. 마지막으로 바꿔 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저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 비싼 거 일단 다 빼주라 형이. 아 근데 좋아. 아 나는 뭐 강훈이를 위해서 내가 뭐 그 정도 선물 나 충분히 사줄 수 있어. 야 이번에 이번에 성공하자 진짜. 오케이 형. 오 부표 커졌다. 네. 오 부표 커졌다. 지효는 저기 앉을 수 있게 해 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 이거 이렇게 잡으면 어쩐지 한번 해볼게. 길게. 자 도전하시는 거죠. 자 도전. 네. 도전. 자. 어우 진짜 많아. 어우 진짜 많아. 야 김관장. 너 진짜 이렇게 신경 쓰힐 거야? 아 진짜 없어. 쪼다다 쪼다. 김관장. 너 진짜 이렇게 신경 쓰힐 거야? 아 진짜. 쪼다다 쪼다. 쪼다다 쪼다. 야. 야. 왼편이 안 풀려. 봤어? 어이 진짜. 야. 왼편이 안 풀렸어. 오케이. 아 진짜 너 이러면 안 돼. 아 너무 웃긴다. 나 봐라 봐. 아니 김관장. 아니 이게. 아 이게 안 미끄러운데 내가 이거. 다시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도 안 미끄러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게. 도전이야 도전이요. 도전이요. 사과하시면 다시 시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웃긴다. 지효 지효. 잡아주면 돼 형이 앞에서. 혹시 잡아줘. 해봐 해봐 해봐. 됐어 됐어. 잡았어 잡았어. 됐다 됐다. 잡아 잡아. 저도 잡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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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나왔을게. 자 석사면 가. 자 석사면 가. 자 석사면 잡아. 잡아 잡아. 밖에 나 잡아. 형 어떻게든가. 어떻게든가. 형 센던 아래 잡아야 돼. 좋았다 됐다. 좋았다. 좋았다 됐다. 좋았다. 잡았다. 야 이거 안 미끄러워니까. 야 놔라고. 잡고 있으면 넘어져. 안 미끄러워. 나 맞잖아 아까. 무릎 꺼려가니. 잡고 있으면 넘어가 형. 지금 석진 선생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나부터 해? 어 그냥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헤야. 하고 수를 타.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다리 뒤로 조금만 더 해봐. 그렇지 됐어. 야, 가곤 아니 Hadi. 어 제가 할까요 제가? 와 와 와. 얘기하다 와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게 해줄 neo. 어 봅니다. 들어. 고개를 돌려. đầu. 오케이 오케이 오죄아. 거기에 돌려. 거기에 돌려. 오케이. 나도 잡아. 나도 잡으려고. 균형 잡고. 균형 잡고. 균형 잡고. 균형 잡고.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그냥 두려워. 야 일곱 명 한 번 해보자. 하자 하자. 야 언제면 돼. 생각보다 괜찮으면 꽉 잡으면 괜찮아. 안 미끄러워. 차라리 힘이 많이 빠졌어. 돌아 돌아 살짝. 미안 미안 잠깐만. 잠깐만. 놔둬줘. 잡아줘. 미안 미안. 잠깐만 잠깐만. 놔둬줘. 야 나 지금 팔에 힘이 빠졌어. 아니야 아니야. 됐잖아. 생각보다 괜찮아. 잡아야 돼. 됐다. 완전 안 돼. 앞 숟갈 못 든다. 들어오면 돼. 갈게. 그냥 오면 돼. 와 와 와. 오케이 왔어 왔어. 오케이 왔어 왔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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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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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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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재상아 너만 들어오면 돼. 재상아 너만 들어오면 돼. 형 여기 여기 여기. 다리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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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들어가 형 여기.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와. 가자. 가자. 들어와. 자 축하드립니다. 유재석 씨 84,990원. 축하드립니다. 유재석 씨. 유재석 씨 세 번째 선물까지. 긁어주었습니다. 바로 들어와. 가자. 가자 들어와. 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됐. 티셔츠. 명품 티셔츠. 야 이거 하면 한번 해보자. 됐다 됐어. 놔야 됐어. 됐어 왔어 됐다 됐어. 놔야 됐다. 자, 더 먹다! 아, 됐어! 오케이! 자, 조금만 크게 해주니까 하나의... 이번에 선물은 제작진이 그냥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내리세요, 이제. 자세히 형부에 돈 다 쓴 거예요? 유재석 씨가 3가지 총 구매하셔서 53만 1천 990원 쓰셨습니다. 자, 런닝맨 첫 임대멤버 강훈 씨와의 레이스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더 편하게 한 번. 오케이, 우리 강훈이. 감사합니다.